강원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에 대해 하반기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접종 대상은 소 7,033농가 25만 2천마리, 염소 2만 5천마리입니다. 이번 접종은 공수이사와 가축방역관 등 94명의 접종반이 소규모 농가 접종을 지원하고 규모 이상 전업농가는 공무원이 접종 여부를 지도 감독할 예정입니다. 한편 강원도는 철저한 백신 접종과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 특별관리 등 백신 항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.